왜 대통령이 이렇게 오랜만에 자리를 만들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청률이 이렇게 낮았을까? 어제 그 자리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그런 기회가 과연 주어졌는가? 그걸 들여다봐야죠. 이 선별된 분들이 선별했다는 과정 자체가 조합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대해서 몰아를 해줘야 되다 이 이야기했을 때 저 토할 뻔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7만 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야당과 국회하고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국민과와 대의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제, 민생현안의 주제, 국민들이 쉽게 느껴야 되는 주제들 가지고 진짜 진정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책 과제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을 데리고 언론에 안 나오더라도 깊이 있게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왜 실현이 안 됐는가 이런 장단적 과제는 깊이 있는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일 뿐이었다.